데뷔 예에에에에에에에 은라 학세 학세 우리 버리고 어떡해 내가 늦었잖아 비말아이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근데 왜 말 나요 언니는 못해요? 말 나? 아 알았어 띄영이야 한 게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젤리랑 프링글스 핑크 맛이야 나도야 나도인데 이런 꼴 조합이 있는데 프링글스 핑크 입술이 있는데 입술을 이렇게 음아, 음아 뭐해 두길게 나도야, 나도야 나도야 자주 쓰는 오 Demon ange는 물먹이는 아 미안. 못 봤어 한번만 알려줘요 뭐야? 이 인솔이 누구예요? 나 뭐야? 누구야? 나요?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맛있는 거 먹기, 쇼핑, 그리고 조용히 책 읽기를 좋아해요 책 읽는 거?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막 이런 편이야 내 최애 아이템은 립스틱이야 서랍을 열면 그냥 다 립스틱이야 내가 립스틱 모으는 걸 진짜 좋아해서 핑크레드 립스틱이 진짜 진짜 많아 난 생일 선물 해줄 때도 립스틱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해 배워보고 싶은 거 그러면 이제 내가 소개를 해볼게 안녕 내 이름, 믿는지, 믿는다면 이유는? 외계인? 외계인은 있지 않을까? 다들 어떻게 생각해? 믿습니까? 믿습니다 너무 넓지 않아요? 넓지 않을까? 그치 맞다 세상이 우리 조그마한 친구들이니까요 본인이라는 직업에 되게 매력을 느꼈어 세상이 안 되긴 한다 윈터가 막 같게 저런 친구 막 치라고 막 막 분장 꺼멓 켜고 두두두두 그치 내 롤러코스터 친구는 닝닝이야 왜냐면 이 두 분을 놀이기구를 못 타 못 타 맞지 맞지 그거지 라자냐 라자냐 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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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섹시하지 않아? 라자냐 무조건 젤리, 과자, 초콜릿 내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은 바로 이거야 라자냐 조그맨 라자냐 작용 스트레임 로스 라자냐 리허 라자냐 은혜 라자냐 라자냐 드라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